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당대회 얘기를 좀 이어가보죠. 오늘 결과 나오죠. 가능성이 큽니다. 1차죠. 여기서 과반 후보가 안 나오면 2차 결선으로 가는데 오늘 결정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무난하게 한동훈 후보가 50% 넘게 득표해서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후보가 대표되길? 아무래도 백전노장인 그런 정치인보다는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 대표가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초보정치인 대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의자를 집어던지는 그런 액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모습은 아깝게 놀랐습니다. 저는 보고 이것은 이기는 쪽에서는 조용히 투표하지. 네. 저건 졌기 때문에 의자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매뉴얼이고요. 의자를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좀 압도적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압도적인 후보가 좀 여유를 가지고 뭔가 좀 의원들을 아우르고 후보들하고 뭔가 좀 어떤 뭐죠? 친속. 어떤 이런 끈끈한 우정 같은 걸 하면서 전당대회를 뭔가 축제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깐족깐족하면서 청탁했잖아요.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그에게 생방송 중에 했어요. 네. 봉소 취소를 그냥 본인의 캐비넷을 열어서 폭로를 했죠. 그래서 산통을 다 깼다.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또 신나서 또 친인 의원들이랑 밥 먹고 몰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만찬까지. 쑥덕쑥덕하면서 그러면서 당대표가 돼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발목을 잡고 불러가라 불러가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 최강욱 의원님이랑 같이 이제 방송을 하고 나오면서 나경원 의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잘 운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요. 이 한동훈 후보와 토론하고 나서도 울었답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사로도 난 걸로 아는데 그만큼 타격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분한 그 느낌도 들고. 어떻게 이것까지 얘기할 수 있어. 아주 막 가자는구나 라는 느낌이었어요. 이를 갈았겠네요. 그냥. 그래서 다시는 보지 말자. 서로. 이제 다시는 약속 대련이든 뭐든. 만약에 계획했다면 그건 다 산통 깨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투표율을 보니까 지난해 38전당대회 최종 투표율 55.1보다 한 6, 7% 정도 투표율이 낮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이거 투표율 낮은 거는 아직 우리 지지자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 어차피 한동훈 후보 나오면 뽑을 거야. 이 투표하지 않은 비율은 다 한동훈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나경원 의원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가 빠졌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영향으로 이 전체 지지율이 낮아진 거다. 그러면 이거는 한 후보를 칭찬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의 후보가 이 정도의 영향력 6, 7%의 지지율을 투표율을 좌지유지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사람은 대세라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대세라고 얘기하면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강미정 대변인도. 네. 왜냐하면 네. 두 분 다 이렇게 좋아하세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가 응원하시는군요. 후보를. 정말로 소신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문법으로. 서초동 문법이죠. 검사 문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사가 판사를 다루는 법. 검사가 국회의원을 다루는 법. 아 나경원 의원님 판사 출신이죠. 네. 아주 그냥 총망라해서 다 꺼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끼리는 말 안 하지만 의원들끼리는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문율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한도라의 상자 같은 건 서로를 위해서 덮어놓잖아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딱 열어버리니까. 아니 그냥 보통 사람도 이렇게 대화를 한 거를 가지고 그거를 토론회장에서 까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배현진 의원도 이철규 의원하고 대화한 거 녹취해가지고 저 그거 처음 봤어요. 저는 사실은 제 핸드폰에 녹취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녹취를 하려면 다른 핸드폰 가져와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자동 녹음을 해가지고 녹취를 폭로를 하고 그렇네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사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랬을까 하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그렇지 뭐 억울하다고 그거를 국회의원쯤 돼가지고 당대표쯤 되는 사람이 그걸 또 면전에서 폭로라고. 이게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왜 더 화가 났냐면 그럼 그 다음날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를 했어. 내가 아차 했다. 신중하지 못했다. 사과를 한 걸 보고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사과를 했으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면 뭔가 좀 나의 네가 또 1등이잖아. 내 명예를 회복시켜주겠지. 내 명예를 좀 회복시켜줘. 그래서 7번을 물어보면 내 내를 7번 하니까 한동훈을 똑바로 말하세요. 이렇게 낸 거잖아요. 제가요? 제가요? 내를 7번 했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 이번 당대표도 지난번 총선 패배의 트라우마에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실패를 한 적이 없는데 정말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내가 이렇게 졌다고? 말이 돼? 그 분노감에 당대표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정치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돼서 좀 본인 성찰하고 나와야죠. 좀 연습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이 며칠 사이에는 계속해서 화합, 미래 이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내를 7번 했는데 또 화합을 한대요? 믿을 수 없어요. 그거는. 국힘 의원들은 더더욱 못 믿을 겁니다. 화합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참 복잡스러운 게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결국 또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또 윤과 한이 손을 또 잡고 또 갈등 없이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도 그렇고 요소요소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특검법이 또 잘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고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의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지금 세간에 퍼져 있는 익십 사건의 주요 책임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그래서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힘 전당대회 범죄폭로 서로 하고 있는데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다가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일단 죄명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그리고 저는 이거 신박학 처음 들어봤어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와 정보통신망 침입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범죄이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공소취소 부탁 청탁을 했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에 딱 걸립니다. 사법방해 그리고 사법농단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일단 특검법이 발의가 됐을 때 의결도 될 것 같고 왜 우리가 국민의힘 쪽에서 8명 넘어와야 이거 통과할 건데 어떤 분이 넘어올까 싶지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될 거다. 왜냐.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어떤 분이 동의할지. 그렇네요. 8명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 특검법 자체가 거북권 행사 안 될 수도 있겠죠. 한동훈 특검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북권 행사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 3주간은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위원장도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됐으니까 이렇게 또 연기를 하겠죠. 친한 척. 그렇지만 이번에 이원석 총장이 사실은 한동훈 라인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절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깅스 총장이 본인도 정치하겠다고 대드는 척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아주 심기가 불편한 걸로 보이고 처음에는 그런 화해 제스처를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의 생각이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신념이 뭐냐면 내 사람은 내가 챙긴다. 나랑 친한 사람은 성역이다. 이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의리 있네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 사람이 내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는 나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국가를 운영하고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좀 읍찬만속의 심정으로 쳐낼 건 쳐내야 된다. 이 생각이 서로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디냐에 따라서 무게치가 기우는데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법에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어요. 여당이 반대했어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럼 제2의 요구권은 사실 무기명 투표잖아요. 무기명 투표 때 본인이 한동훈 위원이 깐족깐족되면서 케빈에 깠던 친민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의 인사거든요. 당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도 잘 몰라요.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추경원 원내대표. 친윤 인사잖아요. 그러면 당 운영에 있어서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동훈 특검만 통과돼도 제2의 요구권이 도와던 한동훈 특검이 통과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반대로 한우지원법이라든지 양국법이라든지 민생지원법을 그냥 선제적으로 야당과 협상을 해서 통과시켜서 어떤 국정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친민 의원들이나 추경원 원내대표와 협의가 돼야 돼요. 원내에 관련된 일이니까. 사실상 식물 레깅스 총장에 이어 식물 여당 대표로 선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또 국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세를 잘 따라가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내 후배들, 내가 아끼는 사람, 나한테 줄 잘 섰던 사람 싹 챙기는 성향이 있는 건 알겠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보면 힘이 있는 쪽에 가서 붙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돼요. 그럼 거기로 힘이 몰아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또 안면물수하고 가서 붙을 수도 있겠죠. 언제 그랬냐는 듯. 그리고 보니까 주진우 의원, 배현진 의원, 한동훈 캠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정보들을 쏙쏙 갖다 주긴 하는데 제대로 된 정보일지.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1병, 2병, 3병으로 엄청 네, 헷갈려서 그리고 채해병 목숨값 20억짜리 기물이 파손됐을 때라는 비유를 해서 엄청난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뢰를 받지 않고 미움을 사는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한동훈 캠프. 그리고 오늘 MBC 라디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인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여기에 대해서 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가야 결과를 국민을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원석하고 한동훈 이쪽 라인하고는 같이 가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27개, 4병에서 27개 동기고. 결국은 그 두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 너 같은 방식으로 하면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너 때문에 총선도 졌다 이 말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그렇게 국정 운영하니까 우리가 인기가 없는 게 아니냐. 그게 내 책임이냐.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두 사람 간에. 그래서 갈라진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당 대표라는 게 그렇습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하고 관계, 행정부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을 잘 다독여서 이렇게 화합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적인 여당 대표의 상은 황우여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기 가서도 물에 물탄대 물에 물탄대, 술에 술탄대 그 줄 잘 타는 사람이 여당 대표로서 성공했지. 임기나마 그나마 채웠지. 그렇게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여태까지 임기가 이렇게 유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는 사실 어떤 그런 선명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당 대표는 화합이 중요합니다. 화합이 중요한 사람이 그렇게 공소치에서 폭로합니까? 안 해도 되는 얘기를? 선명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 한동훈을 보는. 이 사람은 남하고 이렇게 언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싸워서 지기 싫어서 지금 여당 대표에 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라는 게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요. 참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복잡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이제 시작일 수도 있겠다. 오늘 장동혁 최고인 후보의 이 발언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 눈앞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향적인 자세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긋기 하는 것 같습니다. 선긋기 하고 있다. 그러면 추가 조사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검찰이 조금 의지를 가지고 덤비면. 그렇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의 발의를 민주당에서 하실 것들 살펴보면 5가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시간 조사 안에 밥 먹고 그리고 나중에 진술한 내용들 변호사랑 확인하는 시간 빼고 하면 얼마 안 되죠? 4, 5시간 안에 그 사안들을 다 진술 조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추가 조사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고 이번에는 추가 조사하게 된다면 출장 조사 말고 검사청자에서 받아야 돼요. 추가 조사를 하는 게 상식인데 이분들은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한 출장 피크닉 조사를 했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왜 먹었을까? 샌드위치 얘기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계속 조사를 했다. 아니 그럼 김밥 먹었다고 그랬어요. 김밥이 더 서민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꼭 자기가 김밥 말고 샌드위치를 먹어야 돼요? 그 순간에서도 뭔가 좀 고생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김밥이 어디가 어때서? 독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김밥과 샌드위치.